아 맞다 패드 알려줘야 돼 증표가 회차 넘어가면 증발되나 이게 무슨 소리야 원증표 원증표요 청교? 청교 증표? 그게 증표야? 그건 뭐 당연히 증발되는거 아니야 그건 그럼 회차용 탭인데 마치 그 투에 그리운 향나무 같은건데 당연히 증발되네 증발 안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야? 암월증표? 암월증표는 안사라지지 현아 이런거 아 뭐야 패드 왜 인프메프 안켰어? 100퍼다 지금 100퍼니까 11시간 50분정도 플레이할수 있어요 아 2회차 줄사? 일단 망자와 엔딩은 봐야돼 일단 이거 불을 계승하는 엔딩 일단 볼게 오늘 빠르게 뛰어서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세 캐릭터 키울거야 다 필요없어 다 버려 어이씨 이거 어디야 여기 지금 아 여기 야 감소율이 저거 밖에 안되냐 6%? 감소율이 무슨 6%밖에 안돼 그... 뭐야 잘못봤나? 무모한거 아냐 이거? 이번 2부가 되네 119 성냥님이 있던거야 심연의 감시자크 이벤트는 할까? 지금 가면 안되잖아 용치해서 그거 먹어야 된다며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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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없어 엔딩만 빠르게 볼까? 무명왕을 잡지 말고 어떻게 할까? 지금 남은게 남은게 뭐야 3명 남았죠 3명 로즈릭 그거 로즈릭 성왕하고 무명왕하고 무명왕 한 번은 더 잡아 봐야돼 소울이 있을까? 소울이 있을까? 아 갑주 맞다 갑주도 잡아야되네 잠부룩이 비싸게 팔아 갑자기 600끼까지 세할 수 있군요 수리기가 왜 200원이지? 다음 캐릭 빨리 가야돼 2회차도 돌아야되고 왜 9개도 아니고 8개지 상있다 계약태면 안살진다고 바보야 아... 아... 필요없어 먹지마 먹지마 먹지말라고 이 밈 뭐주지? 이 밈 뭐주는지 봐야겠다 이 밈 뭐주지 이 밈 뭐주지 아저씨 아 뭐야 아아 이 밈 뭐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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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밈 뭐주 이 밈 뭐주지 이게로 잘못된 장면이 바로 Toler 죽여부었다 잔불 인간성 같은 거에요 저 숏콧이 근데 어디서 가는 거지? 아 여깄지않나여기?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아여까봐 쓰읍 저기 그 무희있는 데서 가는걸건데 무희있는 데서 가는걸건데 무희있는 데서 가는걸 여기서 가면 빠른가? 여기 뚫어놓은게 그래서 뚫어놨나보다 무희에서 빨리가라고 그 다음에 그게 그거다서 사다리올라타면은 그건데 여기죠 아마 공사양분에 갑주 페리될거같지않아요? 애가 사람이 아니라서 페리야돼 왜이렇게 오래걸려? 왜이렇게 오래걸려? 여기있네 나 너무 일찍 죽어서 여기있어 그럼 저런 맥주야만 저런 맥주야만 저런 맥주야만 저기에 sous밀 IDs 우능 핵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. 4 shift 1 5 5 4 5 5 5 5 아아이 맞아봐 아아이 맞아봐 아아 아아아 아ound 아 suffers 거든지 아 씩 2 Can Instagram 1.2.2.2.2.1.2.3. 아 대서고 진짜 급혐인데 아 대서고 진짜 개 싫은데 대서고 암튼 갑주는 7일 안걸린거 알았어요 보트하르트 여기서 주는구나 도마뱀이 쇠기서 원반 하나 주거든요 도마뱀이 쇠기서 꺼져 얌 이미랑 안싸워 얌 도마뱀이 쇠기서 저는 칸첩이 아니에요 아 마베만 안돼 도마뱀이 쇠기서 도마뱀이 쇠기서 도마뱀이 쇠기서 맨날 도마뱀이 쇠기서 도마뱀이 쇠기서 야 아머리검 개꿀이다 고마운줄하러 사명을 다해? 야 뭔 사명 사명을 다하다니 이게 무슨소리입니까? 레벨 지금 7이요 청구해놓으니까 저거 들어오네 여기 비밀방 있더라고 아 나 이거 뭐야 몰랐어 이거 여기 어딘데 이거 여기 뭐 봐 대면에 힘있고 여기서 이거 템 좀 처음 알았어 아씨 만일 폭발 야 아머리검 좀 도와줄까? 이거 괜찮다 애들 힘들텐데 내가 저기해야겠다 여기까지 쓰면 이제 침입 개잘 들어오고 아머리검도 개잘 들어올거에요 나 버티기만 하면 돼 압령 들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나 버티기만 하면 돼 청구하면 약전템 안주지 왜 주 그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구를 안하지 안주니까 기프앤테이크가 없다 이말이야 아 청포물에 머리 좀 감고 왕왕왕왕왕 아 아 저 마법 노야 좀 시키볼까 아 아아 오우 오우 아 딱깔 장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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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겄다 죽겄어 아 비는 왤케 많이 어차피 어차피 비늘이 한정적이니까 차라리 얘를 비늘을 많이 먹어서 그 아이템 먹어도 괜찮은거 같아요 악종 그 뭐야 보스 아이템있죠 잡지 마세요 좀 알아 알아 상자에서 파는거 아는데 소울 모으기 힘들잖아 꺼져 이씨 와 출력 미쳤다 얘가 이렇게 빨리 죽는 애가 아닌데 내가 알기에는 일로 가는거 맞나 근데?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여기 나 일로 올라왔나 내가? 이거 17000 주지 그거 탐욕자에 낙인 이런거 끼면은 25000인가 주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야되지 알았어 알았어 아 아 노야 뒤치기하라고 저기 올라오는거였어? 아멘 들어왔다 저기가 없다 시간 오래 끌어야죠 아모레가 오면 올 때까지 버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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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드 Ikki 야 나 여깄어 잠입나 1t 다 앤 쓰레기 아멘 아멘 일단 압력이 두마리야? 패드패드패드 패드패드 패드 막갔어 패드 막갔어 패드야 왜이래 우리 아모레가 오면 언제 오시는거야 이제 뭐야? 나 그리로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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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을래 니가와 아 저기서 여기로 못오지 않냐? 아 올수있나? 까먹없다 못찾을만한 데로 가야지 내가 안보이잖아 내가 안보이잖아 앞에가 이겨봐야겠다 티 너무나잖아 아 싸우자 가짜주 가짜주 아올줄을 모르네 야, 맹약은 왜 안와? 근데 아모레곰 한 애 없어?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한번 저기 튕겨서 그런가, 애들 근데 아까 방금 앞머리 있던 자리가 올라가는 자리 아니에요? 출구 아니야, 출구? 어디로 가야 되지? 그 아까, 아, 아니야 아닌가? 쟤가 어디지? 아, 마크에 있는 것 같아 다행히 먹었다, 씨 아, 키 진짜 헷갈려 죽겠네 얘 왜 안와? 온다, 온다, 온다 야, 어디서 뭐해, 왜 안 올라와? 왔어 에이 아, 아, 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애초에 길도 못찾는 애라 뻔히 보이잖아. 이제 출혈 걸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템만 먹었네. 이러니까 청격을 안하지 사람들이. 애초에 길도 못찾는 애라. 애초에 길도 못찾는 애라. 애초에 길도 못찾는 애라. 너무 뻔한데 자리가. 아모르그 맞다. 쟤 또 왔다. 랩쳐. 이번엔 이겨라. 너무 티나지? 누가 가지도 살수 있지 않아요? 어디서 하지. 깜짝이야. 개논랬네. 거난 발견. 더 이상 발견. 상상 내리지 않게. 더 이상 발생하는 애라. 더 이상 발견. 더 이상 발견. 더 이상 발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